내가 여기서 했던 말 기억나? 완전 다 기억나지? 순서까지 안녕하세요. 다홍입니다. 오늘은 한국 드라마 가요네인가 한국어 배경과 한국어 배경을 배경합니다. 내가 여기서 했던 말 기억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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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나? 意味は私がここで話してた言葉 話してたことを覚えてるという意味になります。 覚える、思い出すという意味の 기억나다 기억나다 原型は 기억나다になります。 よく 기억나다とも話しますが 기억나다の意という調子は よく省略して 기억나다で使われています。 類義語としては 생각나다 생각나다もよく使われます。 では例文を紹介いたします。 では例文を紹介いたします。 私のこと、本当に覚えてないですか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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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文を感じたんじゃ Chap your feet 私の心を思い出すから 私の覚えてないです。 自己の方を問題は 気分がないです コレ that the choirを téléphoneを 低手を思い出すほとんじゃ 自分が僕がすごい思い出したのです。 선생님, 그분을 얼핏 봤는데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요. 완전 다 기억나지. 순서까지. 완전 다 기억나지. 순서까지. 완전 다 기억나지. 순서까지. 완전 다 기억나지. 순서까지. 완전 다 기억나지. 완전 다 기억나지. 순서까지. 완전 다 기억나지. 다 기억나지. 다 기억나지. 다 기억나지. 다 같이 가자. 그거 다 버렸어. 숙제를 다 했어요. 혼자서 이거 다 못 먹어요 혼자서 이거 다 못 먹어요 내가 여기서 했던 말 기억나? 완전 다 기억나지 순서까지 오늘의 레슨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チャンネル登録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